네, 카카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한 해 매출과 영업이 그리고 단기 순이익 모두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6조가 넘는 연간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네이버를 거의 따라잡게 됐습니다. 또 올해부터는요,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환원 정책도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총 3천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 첫 시작이라고 합니다. 현금 배당도 결정이 됐고요.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 확장, 차세대 기술 경쟁력 확보에 앞장서고 지속적인 ESG 활동을 펼치겠다, 이런 계획을 내비쳤는데요.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플랫폼 관련된 주식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속상하셨을 겁니다. 정부의 플랫폼 규제도 있었지만 임직원 이슈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답답한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도 실적은 좋게 나왔네요. 실적이 좋고 주가도 지금 현재 상황이 좋습니다. 물론 주가가 좋아도 아직까지는 성에 안 찰 정도의 수준이긴 합니다만 계장과 동시에는 주가가 좀 빠졌어요. 오히려 실적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장과 동시에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들이 불안 요소가 더 강해졌는데 그런데 이렇게 호실적에 비해서 또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견주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호실적이 나왔으면 주가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갭상승이라든지 이런 어떤 환호성을 질러줘야 되는데 이 정도면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쉴 수는 있습니다만 애개 정도라는 표현 이게 좀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원하게 올라가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실적이 나왔고 그다음에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겠다. 그리고 3년 동안에 계속해서 순위액의 몇 프로를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자사소각은 분명 중요한 이슈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하면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EPS가 실질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미국이 굉장히 많이 시도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더군다나 카카오가 주주달래기를 나선다는 점도 많은 투자자들이 원했던 것들은 카카오가 들어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지 지금 과연 이게 전부냐고 봤을 때 저는 좀 성에 안 찬다고 다시 반복드리고 싶어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 올해 또 자회사 두 개를 상장합니다. 카카오 엔터와 카카오 모빌리티. 계속되네요. 계속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기업 실적을 유지할 것인가. ESG 선언 안 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기업들이 따라야 되는 건데 이런 정도지. 지금 카카오가 어떻게 더 사세를 확장해 가는가. 그리고 기업 분할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 알맹이가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왔고 주주달래기에 나서는 것은 일정한 점수를 분명히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카카오가 실적이 좋았어.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로 있을 거야? 그러면 카카오가 뭔데? 지금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 메타로 진출을 한다든지. 어떤 다양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현재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큰 점수를 안 주고. 분할 상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이상은 계획된 건 어차피 한다 하더라도 안 하겠다라는 어떤 검토라든지 이런 언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농담으로 하는 게 카카오는 지금 자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대표이사를 100명까지 늘리겠다라는 보관적인 얘기도 아직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사세를 확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주 달리기 차원에서는 조금 아쉽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6%대 상승력이고요. 9만 2,700원의 흐름입니다. 사실 6월만 해도 16만 9천 원대의 종가를 형성을 했었는데 정말 많이 미끄러져 내려있는 상황이고. 카카오 얘기를 하다 보면 네이버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플랫폼 기업이 나왔는데 결국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네이버 쪽을 봤을 때 B2B 쪽으로 더욱더 확장을 하면서 더 영향력이 클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이버도 그렇고요. 카카오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같은 회사는 메타인데 얘네들이 왜 3명을 변경했을까요? 지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데 그것을 왜 굳이 메타로 이름을 바꾸고 지금 메타가 실적이 악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전반적으로 메타 쪽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인스타 쓰시나요? 페이스북 쓰시나요? 인스타 씁니다. 전 페이스북 씁니다. 그럼 밑에 지금 조카들은 뭐 쓰죠? 네, 제페토 이런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페토나 틱톡이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벌써 저희 둘만 해도 쓰는 게 다르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또 조카분 세대랑 우리 아드류 세대랑 이게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영원하다라는 거. 지금 뭐 카카오 플랫폼이 영원하다. 네이버 플랫폼이 영원하다. 영원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인구는 줄어들고 고만고만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확장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우리나라 플랫폼 업체들의 한계가 아니겠는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까지에 대한 성장성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플랫폼 업체들의 평가를 어떻게 내렸는지 보시면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플랫폼 업체들이 성장세를 못할 때, 그러니까 수익을 못 낼 때는 회원들의 가입 숫자로 밸류를 따져줬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몇만 명 가입했느냐, 몇만 명 가입했느냐, 이걸 따져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서 결국 실적으로 따져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변할 것인가, 이게 이제 또 진화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휴대폰을 바꿨는데 아직까지 이 휴대폰은 한 달 정도 됐는데 익숙치가 않아요. 아직까지 다른 걸 쓰려고 하면 되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제 아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휴대폰을 밀더라고요. 그리고 플랫폼 다시 깔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친구들이 카카오 네이버, 저는 카카오 네이버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그들이 새로운 뭔가 재미있는 게 나타나면 언제든지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 저는 투자자분들이라면 길게 보시는 투자자들일수록 더욱더 고민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의 성장도가 실적이 따라오더라도 앞으로의 미래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함께 체크해보시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